안녕하세요. 작가님 아니세요? 저 아세요.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누구야, 저 사람? 동생이에요. 동네에 사는 동생이에요. 제일 도와주고 있어요. 제가 소설을 참 많이 썼어요. 정말 많이 썼어요. 그런데 제가 요새는 잘 안 써요. 꽤 됐어요. 내가 우리 배우님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랑 영화를 찍고 싶으시되 단편 영화 아니 근데 이 길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런 데서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여배우라는 게 참 나쁜 거 같아요. 순수해 보여요. 맞아요. 진짜 순수하세요. 너무 좋고 있죠. 아프리 nation이에요. apat고. 7 7 7 6